안녕하세요. 저는 은서입니다. 저는 도이입니다. 저희가 오늘 볼 뮤비는 이디언! 바보! 바보라는 바보라는 뮤비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!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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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기를 물어보는 거. 뭔가 구애를 하는 거 같지 않아요? 선민을 반했을 때. 아까 남자 눈빛을 볼 때 진짜 바른 게 맞는 거 같아요. 오우 진짜 너무 좋아. 진짜 신나. 노래가 되게 신나는데요? 지금 약간 여자분이 신났어. 나 나 이쁘다 이거지? 이러면서 역시 나야. 맞았어요. 맞았어. 맞았어. 방금 왜 이뿌렸지? 응. 이리에. 가부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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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약간. 오우. 따자다다라. 사랑의 술래잡기. 맞아. 사랑의 술래잡기. 맞아 맞아. 어깨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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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. 대놓고. 너무. 극이다는 거 아닐까요? 너무 극이다는 거 아니에요? 아 근데 여자분은 좋아요. 약간. 싫어하는 거 같아서 좀. 어. 좋아하는 거 같아요. 어. 이거 신나. 어떻게 이렇게. 굉장히 유연하십니다. 어. 어. 저 이 남자분. 헐. 진짜. 너무. 저도요. 오해를 너무. 그냥 같이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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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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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로 너무 예뻐 이것도 사랑했을 때 곡인가요? 어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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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넙틀노네 진짜 넙틀노네 민박이로 있잖아 어우 신난다 신난다 어 힙합이다 힙합 랩 비보인 댄스 이게 바로 인도 랩인가요? 신기하다 이것이 바로 인도 스웨트 야, 인도 스웨트 인도 스웨트 근데 우리도 모르겠는데 여성 노래의 헤어스크림이 형 미션이 형 맞아요, 약간 웨이브에 나가니까 비거리고 되게 화려한 것 같은데 우와 인도가 인위형은 되게 소화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, 다 되게 크죠?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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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었어요. 어떻게 보셨어요? 이번 뮤비는 신나네. 리디얼 리디얼 계속 생각난다. 저는 너무 춤추고 싶었어요. 너무 재밌었어요. 되게 역동적인 그런 무브먼트와 따라다니는 그런 맞아요. 구매의 현장. 저희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 안녕!